네 여자 1반부 결승전 류은영 선수와 신나진의 결승수의 11.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닉 파이버 가방 공폼으로 골고 마지막 세트 스코어와 승자 알아맞히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스코어 알아맞히기는 1세트 끝날 때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저도 할겁니다. 껌고루 선수 오늘 어떻게 됐나요? 껌고루 선수 제가 알기로는 전호열 선수는 문수영 만나고 2라운드 때 껌고루 선수가 문수영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냥 먹고 즐기고 노세요. 탐 데이비드 씨는 본명이신가요? 본명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 껌고루 선수 현수한테 막살났지 해외로 뻗어나가는 스코시 코리아 스코시 TV 외국인 두 분께서 지금 한국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평상시때 게임을 많이 쳐가지고 서울 스타일을 잘 알아요. 황대한 선수 11대5 아 근데 심나진 선수가 공이 아주 좋네요. 아 심나진 선수 서운하겠는데요. 전부 다 지금 윤희영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껌우야 저기 호요리는 삐져서 집에 갔니? 호요리가 안 보인다. 아 샷 좋습니다. 스트로크 아 다운 네 한군데에서만 타가시죠.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후isc 오 오 와우 네 좋습니다 재미삼아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라우블러 상당히 잘랐는데 용인영 선수가 받았어요 이쪽 몇 점이에요 2대5 자 이 세트가 끝나갑니다 빨리빨리 스코어 알아맞히기 동참해주세요 테크닉5 가방이 걸려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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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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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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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에 코트에서는 아 아 아 무엇복 equip 집 15점 갓세트 전기가 실행될 예정이고요. 연기가 끝나면 남자 레귤러 3,4회전, 남자 레귤러 결승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운. 아, 여기서 다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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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올 아아 신나는 선수 실수가 나오네 실수가 아아 유은영 선수도 실수를 하네요 아아 굿샷 유은영 선수 드라이브 파워가 아주 좋습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는 아아 아닙니다 점수 세트는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로 이벤트 했습니다 스트랩 아아 포스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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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샷 로키샷이 나왔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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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5 예 황대한 선수 황대한 선수가 지금 쏠리죠 9대5 네 황대한 선수가 봤느냐 아니면 6점으로 넘어가느냐 아아 아아 황대한 선수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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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레 방해가 되고 있죠 아 좋습니다 매치볼 3편 10포인트 아 6번 아 7점 7점 꽁고누 아 8점 8점 아 자 데이비드씨 꽁고누 안녕 윤다니엘 옥숭 옥숭주는 끄시고 오 9점 볼까요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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